캬라멜 캬라멜 같아 캬라멜 이거 메달은 안 망가졌나 모르겠다 이 정도면 벤츠 W212 차량이 입고가 되었어요 이거는 2009년식 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입고된 이유는 물이 자꾸 준다고 방문하셨고 엔진은 이제 그 전 세대 모델 M272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견인차로 입고가 되었는데 다른 곳에서 헤드가스캣의 진단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이 지금 하나도 없네 지금 견인차로 입고되서 방금 시동거렸는데도 압축이 찰정도로 상태가 그래요 일단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냉각수는 하루에 20L를 못해 말도 안 돼 이거 일단은 냉각수 헤드가스캣 상태 확인하는 플로이드고요 지금 시동 안 걸어놓은 상태고 지금 시동 안 걸어놓은 상태고 그냥 바로 변하는데요 색깔이 바로 변하는데요 바로 변해 바로 시동 한번 걸어봐봐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하지? 얼마나 가스캣이 들떠길래? 엔진도 덜덜덜덜하네 오 이게 뭐야 색깔이 바로 변해요 이게 원래 이제 가솔린의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유입이 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완전히 노란색으로 지금 변했고 더 안 해도 될 거 같아 그냥 변해 이거 완전 들떴어 이거는 뭐 오래 확인할 필요 없고 헤드가스캣이 일단 들뜬 걸로 보이고 헤드가스캣 외에 헤드 쪽에 밸브나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내려서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들뜨지? 이거 잘 밸브는 잘 망가져도 가스캣은 그렇게 잘 안 떴 것 같은데 이거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엔진 오일은 딥스틱을 뽑아보면 오일에서 이렇게 누리끼리한 색깔이 찍혀요 이거는 냉각수가 믹스가 돼가지고 우유빛깔이 나는 상태에요 결론적으로 이 차량의 경우는 헤드가스캣이 터지면서 헤드가스캣의 물관과 오일관이 같이 믹스가 되는 증상이 발생이 되고요 범으로 폭발 압력 폭발 압력도 물관으로 넘어가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여기 지금 배기가스가 여기 넘어오는 걸로 봐서는 세 군데가 같이 믹스가 돼 있어야 되고 내렸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부분도 내린 다음에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터진 부분은 당연히 실화가 일어나니까 차가 그래서 덜덜덜덜 떠는 느낌이 나는 거 같아요 일단 이거는 헤드를 한번 탈거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악품은 이렇게 대기 중에서 다시 일반 공기를 쐬면 색깔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오고 어? 다쳤네?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면 지금 시동도 안 걸은 상태거든요 색상이 변해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약품은 배기가스에 반응을 해요 가솔린 엔진에 그 연소 배기가스에 반응을 해서 이렇게 노란색을 띄우면 헤드가스캣이 이미 손상이 된 거고 이렇게 대기 중에서 다시 빨아들이면 다시 블루빛깔로 변경이 되는 그런 화학약품이에요 점점 파란색으로 돌아오죠 일반 대기 중 공기를 쐬면 이렇게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왔어요 뭐 플로리다 갖다 대면 색깔이 바로 노란색으로 변해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 약품으로 헤드가스캣에 테스트를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짐작만 보통 하기 때문에 짐작하지 않고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죠 헤드가스캣에 이상의 의무를 모르겠어? 모르겠어 왜 몰라 이 압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이게 실린드에 폭발 압력 아냐 폭발 압력이 냉각수의 라인에 라인과 터졌으니까 폭발하는 게 냉각수 쪽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폭발 압력은 뭐야 배기가스 아냐? 배기가스에 반응하는 약품은 냉각수 라인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헤드가스캣에 터진 거잖아 헤드가 터졌 거지 밖에 나와서 파면 다시 파래져 이거 배기가스가 없어지니까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점점 파래지잖아 이거 압력 찰걸? 지금 방금 내가 전인차 내려가지고 시동 걸고 뚜껑 열었는데 퍽 켰어 냄새 맡으면 배기가스 냄새도 날 거야 아마 그리고 엔진으로 해 우와 무슨 물 맡겨 또 왜 이렇게 변해? 냉각수랑 섞여가지고 와우 물하고 오일 섞이면 이렇게 돼 끝 벤츠를 지금 작업하려고 리프트에 뜨고 있는데 차량이 막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지금 자 차량 작업을 위해서 먼저 바깥에 랩핑을 해 주고 카바 벗기고 에어컬리너 박스 드러내고 요건 실린더 헤드를 탈거하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므로 위쪽부터 차곡차곡 탈거를 해야 돼요 일단 냉각 라인에 압력을 빼주고 밑에서 냉각수도 드레인 해야 되고 여기 흡기 매니폴드까지 다 들어 내야 돼요 그래야지 헤드를 띌 수 있어요 자 머플러를 탈거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저 뱅크 1쪽 배기 매니폴드를 보면 약간 수분이 있는 게 보이고요 뱅크 2쪽은 허옇게 정상적인 연소된 상황이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약간 물이 좀 떨어진 걸로 봐서 차량에 먹은 물들이 다 머플러로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머플러가 처지는 순간 여기 머플러에 고여있던 물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물이 이 안에도 엄청나게 고여있다는 얘기고 뭐 20리터씩 먹었다고 하니까 하루에 그 물이 여기 있겠죠 이게 클램프도 메모해 놨다가 이거 교환해야 될 품목으로 저거나 자 일단은 아래쪽은 요렇게 작업을 먼저 해 놓고 벨트 플러고 발전기도 떼야 되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일단 헤드 먼저 내리는 거부터 해야죠 일단은 점화 코일은 양쪽을 다 뽑았는데 지금 뱅크 1쪽에 보면 아까 제가 머플러에서도 봤을 때 뱅크 1쪽이 연소상태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뱅크 1쪽 코일이 신품이고 뱅크 2쪽은 코일이 고품인 걸로 봐서는 아마 요쪽 뱅크 1쪽에 헤드가스켓이 완전히 들뜬 것 같기는 해요 내려 봐야 정확하지만 일단 현재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흑기 매니폴드를 탈거했는데 흑기 매니폴드에서 이렇게 한번 기울여 봐봐 아까 물 떨어지더만 이렇게 매니폴드 안에 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떨어지고 줄줄줄줄줄줄 물이 지금 매니폴드 안에 고여 있어요 매니폴드 안에 고여 있다는 것은 브로바이를 통해서 수증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먹은 물은 다 타가지고 뒤로 나오던가 아니면 흑기를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헤드를 내려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땀이 나네 점화 플러그를 탈거해 보니까 플러그 끝에도 물이 고여 있고 여기는 이미 부식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물이네요 곳곳에 그 하루에 10리터 20리터 하루에 20리터씩 들어가는 물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다 일로 들어간거에요 아이고 오오 참 가슴이 아프네 이거 뭐 실린더나 문제 없어야 되는데 문제 없겠지 어이구 1,2,3번 뽑았는데 1번이 가장 물이 많이 젖어 있어요 실린더 내부에 아마 1번쪽이 가스켓이 터진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1,3번 1,3번 2,3번 4,2,3번 1,3번 2,3번 1,3번 1,4번 2,4번 1,4번 2,4번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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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번 3,4번 3,4번 4,4번 3,4번 매달은 안 망가졌나 이제 타이밍 맞춰놓고 로컨 커버 까지 베끼니까 이 안에 이제 오일하고 물이 섞인 액체가 잔뜩 있구요 누리끼리 해서 다행히 캠샤프트의 베어링 부분은 크게 손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아직 좋진 않지만 손상은 없는지라 이대로 조립해도 될 것 같아요 메탈 베어링 쪽은 큰 문제 없겠죠 일단은 캠하고 들어 내고 그러고 나서 헤드까지 들어 내면 답이 나오겠죠 이쪽 실린더가 지금 문제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요길 먼저 한번 들어 내 볼게요 당연히 저쪽도 작업을 해야겠지만 궁금하니까 먼저 어느 쪽이 나갔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내려서 한번 볼게요 아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일반에서 뺀거 잖아 이거랑 이거 두개 얘네들 벌써 물이 얘네랑 다르게 불빛 치지마봐 음 여기 그치 이미 여기에 물이 들어왔다는 건 헤드가스켓 터져가지고 헤드 볼트 공간에도 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거 얘는 벌써 이미 이 끄름이 묻어있잖아 헤드 볼트에 이거 바꿔줘야 돼 이거 끄름 묻었으면 볼트 열 먹은 거잖아 이거 배기가스가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 볼트가 끄름이 묻었다는 거라 얘는 안 그러잖아 얘도 약간 그러네 물 묻어있어요 물은 지금 푸름해서 묻을 수 있는데 이 끄름 말이야 얘는 살짝 그리고 일단 한번 1번이 유력하긴 해 1번 플로거도 젖어 있었거든 얘도 완전히 녹났네 6번도 터졌나보네 아니 3번 3번 그게 3번이잖아 네 3번이 완전히 터졌나본데 어이씨 안 빠진다 실린더는 스크래치가 양호한 상태네 키자리에서 다 일로 넣어 키자리도 키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터졌어 이거 이게 지금 배기가스가 일로 새어나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물건이잖아 이게 지금 그을음이 묻어있는 거야 이게 아 그리고 여기는 물건 네 그럼 그을음이 일로 넘어간 거야 지금 음 그리고 여기 헤드 볼트 자리이고 네 여기 물 여기 다 물이잖아 이거 네 근데 여기 다 터졌어 여기 다 터졌잖아 여기 어 그리고 여기도 터졌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터진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요기요기 요기 요기 터졌어 여기 요 자리 요기요기 터진 거야 이거 요기 가스켓이 안좋으니깐 다 넘어가는거고 이 킷자리도 이거... 별부는... 좀 하겠지? 별부 어차피 래핑해서 올려야지 뭐 야 어떻게 가스켓이 이렇게 처참하게 나가지? 이렇게 터진게... 가끔 그렇게 나가 압축 폭발 압력이 가스켓 사이로 해서 요쪽 물라인으로 넘어가버리고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에 요 사이 부분이 가스켓이 터져서 압축 압력이 이쪽으로 넘나들고 출력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고 가스켓이 들뜨니까 물이 여기까지 침투해서 키를 이렇게 다 부식시켜 버리고 여기도 지금 터져 있는 자리인데 압축 압력이 여기 물관 여기 물관 여기 물관 다 넘나든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헤드 쪽에 문제라기보다는 가스켓의 문제일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거 가스켓 빵 헤드를 내리고 봐도 여기 연통 사이로 연통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연통 사이로 압축가스가 다 이렇게 새까네 여기 특히 요 자리가 샌거라고 여기가 물 여기가 연소실이니까 터지면 바로 물로 가고 엔진이 시동 걸리면 계속 물로 왔다갔다 하는 거지 뭐 여기 물이 아까 들어가 있더라고 저기 흑기메이풀도 내리는데 물이 그냥 줄 흘러 이런 데 다 터진 거야 이거 여기로 안 샌 게 다행이야 요쪽 자리도 지금 물이 넘나든 거고요 가스켓이 들떠서 여기가 특히 그러니까 아래쪽 면이 다 들뜬 거야 일단 원인은 나왔수 헤드는 양쪽을 지금 다 탈거를 했고요 이쪽 뱅크는 물이 가스켓이 이렇게 터진 흔적은 보이지 않고 심하게 터졌던 건 이쪽 그 뱅크 원쪽 줄 속 쪽 뱅크만 좀 심하게 터졌었어요 실린더 헤드는 요 아씨 밸브 지금 빼다가 망치에 손을 한 대 맞아가지고 엄지손톱이 엄청나게 부었어요 손이 지금 제대로 쓰질 못하네 일단 밸브에 래핑 요 엔진 같은 경우는 밸브에서 기밀이 누설돼서 밸브가 빵꾸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밸브 래핑 작업을 거치고 가이드실 교환해서 헤드를 다시 얹을 거예요 요런데 흠이 조금 상처가 있긴 한데요 요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지라 몇 년 말을 치거나 아니면 가스켓을 페인트를 좀 칠해 가지고 조립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몇 년 말을 치면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연소실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연마침 만큼 압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노킹음이 일어나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에 연마를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좀 있는 작업이라 연마를 치지 않고 요거 잘 정리해서 조립을 해 보려고 해요 돌 같은 걸로 연마석으로 좀 문질러 가지고 좀 평평하게 해 주고 조립하면 될 거 같기도 해요 일단 지금은 밸브 래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거 찍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바빠 가지고 이렇게 해서 컴파운드로 래핑 작업을 해 주면 되고요 이 작업은 지난 영상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어떤 작업인지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밸브의 면을 보면 이 밸브의 면은 특기 밸브는 괜찮은데 이 배기밸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시트 면 시트 면의 밀착이 밀착도가 떨어지면서 이 밸브에서 폭발 압력이 누설되는 증상들이 나타나요 누설이 계속적으로 되면 이 밸브를 구멍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뜨거운 공기가 새 나가면서 지금 가이드실을 신품으로 교환하고 있고 기존의 가이드실과 신품의 가이드실 이 고품을 보면 고무가 이렇게 약간 일어난 걸로 봐서는 좀 있으면 이제 오히려 먹기 시작할 거 같은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래핑하면 교환해야 되는 거라 가이드실을 교환하면서 확인을 해보면 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구멍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동안 오일을 계속 소모했다는 얘기고 그 때에 맞춰서 교환을 하는 거죠 이제 조립 끝나면 바로 엔진에다 장착하면 이제 별 문제 없이 차량이 운행할 수 있을 거예요 벤츠는 헤드를 올렸고 캠샤프트 올라가고 스포켓 장착하고 있어요 체인 스포켓 지금 밤이 좀 깊어가지고 이제 적당히 하고 퇴근해야 될 거 같아요 오늘 시동을 걸으려고 했으나 쉽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심한 밤에 여기도 헤드 작업을 하나 하는 게 있고요 아이스포츠 빨리 해야 되는데 저희 벤츠는 양쪽 헤드 전부 다 올려놨고 흑기 매니폴드까지 조립이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썸머 하우징, 오일일타 하우징 다 조립됐고 이제 금방 좀 있으면 시동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치? 네 금방 갈자 근데 그 금방 연주팀은 모르겠지만 응? 그러고 이제 헤드 작업이 다 마무리되고 엔진 소리도 별 문제 없이 작업이 됐어요 히팅을 한번 했던 차라 사실 실린더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상태에선 별 문제 없어 보여요 나머지 고장 코드들 삭제하고 작업을 마무리하면 될 거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